봐봐요 네 어디에요 해봐요 아 밥은 먹었어요 네 아 뭐랑 먹었어요 오뎅 또 오뎅이에요 아니요 또 뭐랑 먹었는데요 고기 고기랑 먹었어요 네 잘했네요 오늘 멸치도 먹었나요 네 진짜요 엄마 이게 안 먹어요 뭐야 아몬드 왕만두 먹었어요 아몬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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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만두 아몬드 아몬드 미안해요 아몬드 미안해요 아몬드 아 네 미안해요 예 다온이에요 다온이 영상통화할거에요 아니요 아몬드 아몬 strategic 감사합니다.